중앙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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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배 잠시 중앙선수 인사 중앙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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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 올려야지 앞에서 해놓은거야 이거 빌려요? 이거 빌려요? 나 아니잖아 어떻게 해? 네가 따라야지 이거 버렸잖아 마지막은 어디있지 어디다 버려? 네 다음에 여기다 버려 여기다 버려? 정신여서가 술 생각을 못했네 각각 하나 각각 하나 지금 여기다 버려 향이 빠져 향이 있어야 향이 있어야 향 향이 힘들어 향이 힘들어 죽었으면 안 보여요 아 그래 뜨거워 응? 뜨거워 뜨거워 수갈 꺼봐야지 아름다워 강아지 바로 반대 이렇게 안 걸리나? 뭐? 벌려 올려야 돼 거기서 끄는 기심이 반대쪽이 되잖아 왜? 왜 침반 침반 응 뭘 갱물 수 prat 전부 물을 저으면 돼 물? 엠베야, 벚꽃. 엠베 왕기, 이후로 봐. 이후로 봐. 물을 하고? 응, 조금씩 물. 여기서? 여기서? 엠베. 됐어, 삼촌? 됐어. 됐어요? 응. 정답은? 마이탱. cul. 우선 고파. 고맙다. 네? 마이탱. 정말lighet. bem-hum. 마이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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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시작합니다.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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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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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야지 꼭 많이 씻어 그래 먹어 우리도 먹어요 자 김치 꺼내요 김치 정수요 언니 정수로 꺼내요 맛은 김치 가져올게요 일단 갚아 안 졌어? 아빠 너 가져와나? 자르기 아빠 아들 때리고 와 사옥 그래 알았어 아빠 아들 때리고 와 세명 안 먹으면 말아 거기서 먹지 이것도 먹어요 알아서 먹어야지 먹어야지 소금 소금 줘 먹고 다 사고 나 밥하고 아빠 아따나 주세요 아빠 아따나 주세요 엄마 아따나 아따나 새끼야 김치 김치뼈 이들 김치